살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 이 태권도로 멋진 무대를 펼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만나러 가시죠. 황홀합니다. 너무 좋아서. 멋있었어요. 괜찮았어요.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아 힘들어요. 힘들어요. 따라하기 힘들어요. 그 힘든 시간을 꿋꿋하고 의연하게 견뎌낸 아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표 태권도를 통해 체력은 국력임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19명의 아이들. 위풍당당 의기양양. 태권도로 몸과 마음을 키워가는 건강한 아이들입니다. 성격 자체가 밝아지고 관중들 앞에서 자기가 배웠던 걸 직접 보여주니까 애들이 또 자신감이 또 상승을 하고. 태권도를 통해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태권 소년 소녀들. 여수의 꿈나무 태권도 시범단을 소개합니다. 태권도의 휴리부를 물부하고 휴리부를 반납하고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는지 한번 확인해보실까요? 들어갑시다. 태권도의 휴리부를 물부하고 휴리부를 반납하고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흥겨운 리듬에 맞춰 절제된 태권도 동작들을 선보이는 모습이 딱 봐도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군요 태권도의 기본인 품새에 익숙한 퍼포먼스를 더해 태권도를 좀 더 친숙한 운동으로 느끼도록 만들었다는 여수 최초의 태권도 시범단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매년 이맘때 태권도 원생들을 대상으로 시범단을 선발한다는군요 일반 관원들도 시범단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까? 우선 성실해야 되고 성실하면 되는 겁니까? 성실해야 되고 예의가 갖추어져야 되고 성사총한 친구들이 많아요 지금 예의가 있어야 되고 예의가 갖추어져야 되고 그리고 스승 선후배를 존경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끼가 있어야 됩니다 끼가 있어야 돼요? 네 태권도 실력은 시범단에 들어오면 만들어가면 됩니다 저도 한번 해보십시다 네 선후배를 상당히 많이 알고 상당히 예의가 바르거든요 인사하고 90도로 인사하고 예의가 상당히 바르고 얘들아 가능하겠니? 예 자칭 예의맨 양성화 리포터 그 실력 한번 볼까요? 우왕좌왕 좌충우돌 의욕만 앞설뿐 몸 따로 마음 따로 선대님들 앞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네요 이럴 때 쓰라고 생긴 말이 있죠 빈 깡통이 요란도 합니다 그려 군대에서 배우고 말고는 태권도를 배우 본 적이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좀 함께 할 수 있는 군대가 뭐 있을까요? 쉬운 격파 하나 쉬운 격파? 예 격파가 쉽다고요? 네 우리 만원 학생 잠깐 나와보세요 원래 이렇게 부르십니까? 아니 제 아들입니다 아 아들이에요 아빠 평소에 어떤 사람입니까? 듬직하고 존경하는 아버지입니다 평소에 아빠는 가정당감하신 분인가요? 웃었다고 말해요 평소에 아빠는? 아겠습니다 돌개차기 돌개차기는 우리 김연아 선수가 했던 트리플 액셀인가? 도는 거 있죠 그거 아주 흡사합니다 자 돌아서 어디 서 있으면 됩니까? 제가 맞을 것 같아서 여기 여기 감사합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아이들의 호응에 욕심 발동 처음 치고는 폼이 좀 나는데요 자 다음 단계로 뭡니까? 자 잠시만요 시범단에서 선보이는 대부분의 동작과 구성은 관장님의 아이디어 안무에서 음악 선곡까지 모두 직접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제가 배우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저도 재미에 빠져서 아이들하고 같이 그냥 서로 관장님이 조금 부족한 거 알아도 아이들이 맞춰주면서 같이 웃으면서 재밌게 하고 여수 최초의 태권도 시범단을 꾸린 지 올해로 5년째 불러주는 무대가 생기고 알아주는 이들이 늘면서 아이들은 시범단의 일원이란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됐습니다 자신들의 땀방울이 곧 시범단의 실력이란 것도 깨달았죠 땀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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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이 흘려요? 땀방울 텍방울을 이렇게 큰 단체를 만들어서 제작하는 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파이팅 하시고 파이팅 태권도와 함께 키워가는 그 꿈이 꼭 이뤄지길 바랄게요 태권도의 꽃이라 격파 시범도 척척 그렇다면 우리 태권 소년 소녀들의 버티기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4명 중에서 가장 오래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될지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중에서는 제일 잘 버티지 않을까요? 가장 많이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몇 분 정도? 가장 어린 친구입니다 우리 손학기 2학년 친구 발차기 오래 버틸 수 있습니까? 못 버텨요? 근데 왜 도전했어요? 그냥 나오라고 했잖아요 그냥 나가라고 해가지고 3학년 친구입니다 몇 분이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한 30초 30초 몇 분? 40초?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띠보다 높게 띠보다 높게 띠가 없잖아요 아 3초에 띠가 없었어요? 허리 띠 있어요 허리 띠 있어요 시작 오래 버티는 자 오늘의 승자가 될지니 과연 그 결과는? 자 망기 탈락했고요 수현이 탈락했고요 수현이 탈락 수현이 탈락 수현아 나오세요 수현아 한 개 보고 있어요 뭐요? 허리 띠는 앉아있어요 허리 올라갔어요 허리 최종 우승자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이 D-Day입니다 열심히 연습한 그 시범단의 모습을 무대에서 펼치는 날인데요 500명 넘는 정말 큰 사라거든요 우리 친구들 긴장하면 안되는데 긴장하지 않도록 저 양성아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친구들 파이팅!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체육대회 현장 우리 태권도 시범단 친구들이 초대를 받았는데요 과연 오늘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 저번에 한 번 해보고 이번이 두 번째예요 네 저번에 할 때는 잘했어요? 실수 많이 했어요 실수를 많이 했어요 오늘은 두 번째니까 오늘 실수 안 해야잖아 그렇죠? 할 것 같은데? 불안한데? 불안해 오늘 하면서 이거는 내가 진짜 실수하라고 잘할 수 있다? 음 그래도 동작은 많이 안 틀릴 것 같아요 동작은 안 해요 열심히 한 번 해 파이팅 파이팅! 긴장을 너무 많이 해요 파이팅도 어려운데 이거 대회를 맞출 수 있나 모르겠네 자 개회식에 앞서서 태권도 시범단의 실전 공연이 펼쳐지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여수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일단은 멋들어진 발차기로 시선 집중 공연 전 긴장감은 안드로메다로 날려보낸 지 이미 오래 그동안 주말에도 연습을 멈추지 않으며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내봅니다 우리 태권 소년 소녀들 참 대견하죠 남편은 이제 태권도 그만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제 공부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저는 아니요 태권도 시킬 거에요 계속 시킬 거에요 태권도는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를 못한다면 아 괜찮아요 아 상관없으십니까 나중에 커서 운동 태권도 선수되면 되잖아요 공부가 필요치 않다 인성이 중요하다 태권도 시범단의 희망찬 내일을 응원합니다 태권도 시범단의 희망찬 내일을 응원합니다 잘해가지고 태권도가 우리나라를 걷기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발전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파이팅 즐겼습니다 태권도 시범단 파이팅 이야 파이팅 참 멋지죠 사실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멋진 건요 이걸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즐거워서 재밌어서 이렇게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큰 무대에서야 우리 관장님과 친구들 만날 수 있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